아니 요즘 야신이하게 잘 된다고 팀분 개무시하고 사람이 그게 할 짓인가? 내가 언제 하셨어.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? 어? 돈이다. 형 옷이 개존대요? 와 커피 한 잔 샀어. 송아 내가 혼자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 팀분 좀 컨셉을 바꾸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은데 팀 부가 지금 약간 지금 템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 안 될 것 같아. 이대로도 안 될 것 같아. 어때? 어떻게 생각할게?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? 됐다.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형님 그게 많이 예능처럼 하긴 쉽지 말이 쉬워요. 내가 뭐 맨날 어? 되게 바쁘다 뭐 남형은 맨날 재미없다 형은 맨날 조회사 안 나왔다. 팀 부가 어떻게 할 거야? 남형은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? 어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지금 피가 5천 원 때문에 신발 끈을 쳐먹어서 사람을 속여? 이 사람 5천 원에는 나라를 팔아먹겠네? 응 doo 7월 아니야 뭐야 비판이니까 키껏 많은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 웬만해자는 사실 두고 보자는 아뇨 새끼야 이렇게 깨어봐요 깨요? 네 역시 왔다 어? 손 아니에요? 있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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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겁한 자식 기껏 많은 사람을 미쳐 걸어서 못 간다 이러면 왜 뛰어